다음은 종국이 할까요, 종국이? 야, 이거 나 종국이 에피소드의 많은 부분이 L.A. L.A.? L.A.가 많은데? 아니, L.A.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그쵸, 그쵸? 한번 봅시다. 형, 이거 하나 저 읽어도 또 L.A. 목격담. 네,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 L.A에 사는 대학생인데요. 어느 날 다운타운에 갔다가 김종국 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검은색 바지, 검은색 티, 검은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로 온몸을 꽁꽁 쌓는 것도. 누가 봐도 김종국 씨였어요. 어디다 들어볼게요, 들어볼게요. 타지에서 한국 연예인 본 게 신기해서. 그렇지. 사인 받으려고 다가가는데. 왜? 교포 스타일의 여성분이. 오! 교포 스타일의 여성분이.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더라고요. 내가 벌써 해. 얘기해 봐, 얘기해 봐. 자, 종국 씨가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받아들더니. 받아들더니. 그분과 다시 갈 길을 가는 바람에. 제가 미처 말을 못 걸었는데. 굉장한 미모의 그 여자분. 여자친구 맞죠? 그렇죠? 야, 이거. 이거를 체크해야 합니다. 교포 스타일의 여성분. 분명히 얘기할게요. 이거 막 너 LA다닌 사진 막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. 사진이 좀 있어. 다 안아. 그 다음 있어. 사진. 사진이. 잡아네, 잡아네. 와, 거리를 막 이러고 다녀네 지금. 뭐야, 잠시만. 등에 있는 날이. 커버 때인데? 아니, 근데 거기에서 여성분들이 있었던 적이 있겠죠, 일행 중에. 네. 그거를 뭐 부인하지는 않지만. 그 있어요? 커피를 받아준 적 있어요? 아니, 단둘이 뭐 교포 스타일의 여성분과. 아니, 그러니까 커피를 받은 적 있어요, 없어요? 이모 여성분. 아니, 뭐 교포 스타일의 여성분 알아요? 아니, 커피를 받은 적이 뭐 살면서 없겠어요, 여성분? 아니, 그러니까 살면서 말고. 제발! 제발! 인정해! 북정원이야, 여기가 뭐야? 북정원이야, 여기가 뭐야? 북정원이야.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. 네?